이 그림은 바람 부는 숲이에요 바람이 쉭 불 때 나뭇잎이 떨어지고 빛이 쉭 스며드는 그런 평화로운 숲 숲 시리즈 중에 하나죠 숲 그림을 보면 되게 평화롭고 이런 그림은 집에 걸어놓고 그러면 삭막한 집에 자연을 끌어들여서 숲속에 있는 듯한 느낌 제 그림은 무의식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한참 보고 있으면 숲속에 와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고 여기서 막 휘톰치드가 나올 것 같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후 뭐가 아무 잎이 떨어지고 빛이 비칠 것 같아요 온갖 색깔을 써서 색채치우 안 들어간 색깔이 없지 않죠? 그리고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그래서 희망과 안정, 정서 안정과 그리고 열정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걸 다 골고루 가지면서도 조화로울 수 있는 게 숲 시리즈입니다 아름다워요 바람 부는 숲이었습니다 아름다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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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멘 아멘